안녕하세요 모형쟁이 두손 입니다 오늘은 애니큐빅사에서 제작한 8.9인치 모노크롬 lcd 를 탑재한 보통 모노 엑스에 대해서 늦었지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구로 632달러 한국돈으로 7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은 포톤 모노엑스 본체와 uv광을 차단할 수 있는 아크릴 케이스가 있구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케이블과 아답터가 있습니다 레진을 담을 수 있는 메탈 소재의 수조 그러니까 v8 가 있구요 역시 메탈 소재의 빌드 플레이트도 있습니다 4기가 용량의 usb 플라스틱 재질과 스테인레스 재질의 2개의 스크래퍼 빌드 플레이트 레벨링을 위한 종이 사용설명서 유지 보수를 위한 간단한 공구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라텍스 장갑 여분의 v8 조립용 볼트 작업용 마스크와 여과지 애니큐빅 애프터 서비스 카드 너무나 뻔뻔한 qc 통과 확인서 왜 뻔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빌드 플레이트 평탄도가 형편없습니다 220방 사포와 양면 테이프 유성펜으로 평탄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빌드 플레이트에 유성펜으로 격자무늬를 그려줍니다 220방 사포에 겹치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양면 테이프 뒷면에 보호 테이프를 벗겨주고요 평평한 유리면에 사포를 평평하게 붙여줍니다 자 이제 빌드 플레이트를 살며시 잡고 유성펜으로 그어놨던 격자무늬가 없어질 때까지 원형으로 샌딩을 하면 됩니다 처음과 다르게 가로 세로 빛이 새지 않을 정도로 평탄화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평탄화가 잘 진행된 빌드 플레이트에 커터칼을 이용하여 자잘한 스크래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 빌드 플레이트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벌을 커터칼라를 이용하여 제거해 주었고요 모서리도 샌딩을 통하여 날카롭지 않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원을 연결하고 레벨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플레이트를 본체에 연결하고 빌드 플레이트 고정 나사를 꽉 조여줍니다 기본 구성품에 있던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빌드 플레이트 좌우에 있는 4개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역시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던 레벨링을 위한 종이를 LCD 위에 올려놓습니다 전면에 있는 LCD에 Tool, Move, Z, Home 순차적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Z축에 달려있던 빌드 플레이트가 LCD와 맞닿을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빌드 플레이트를 한 손으로 살짝 누르고 빌드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있던 좌우 4개의 나사를 순차적으로 조여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나사를 조일 때 처음에는 약한 힘으로 나중에 꽉 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LCD창에 Z는 0, Enter 누르면 레벨링이 끝납니다 어때요? 참 쉽죠? 레벨링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알루미늄 수조를 MonoX 본체에 결합을 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수지를 적당량 부어주고요 포톤 MonoX는 UV 광원이 아주 세기 때문에 Tool, 톱니바퀴, UV 파워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파워를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광원에 파워가 센데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마 장점이겠죠? 3D 모델링 공유 사이트인 마이미니 팩토리에 가서 EXPOSURE 노광 이라는 건데 요거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파일을 하나 다운받아서 출력을 해 봤습니다 포톤 MonoX가 Z축을 띄우지 않고 바닥면에 붙여서 아주 얇은 것을 출력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닥면 조사하는 레이어를 5개만 줬는데 5개 이상 오버 노광을 시키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5개 레이어만 30초로 경화를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5개 이후부터는 어떤 알고리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개부터 열 몇 개까지는 순차적으로 조사 시간을 줄여서 15개 레이어 정도를 30에서 1.5초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이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반 노광 시간을 설정해 놓은 것과 다르게 출력을 했습니다 노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두꺼운 노광 테스트 파일이 필요한 듯 합니다 치투박스 1.80 버전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서 포톤 모노웍스 프로그램으로 슬라이싱을 해봤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여서 아마 기계 자체적으로 그런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광 테스트용 샘플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빌드 플레이트 곳곳에 분포를 하고 레벨링이 잘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빌드 플레이트 여러 군데에 분포시켜서 출력이 잘 나오는지 빌드 플레이트에 잘 붙는지 확인 됐으니까 레벨링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노광은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노광 시간을 조정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작업성이 좋은 노광 설정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노웍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VAT 수조 하부에 네 군데에 플라스틱 돌기가 있어서 평평한 바닥에 내려놨을 때 필름이 찍히거나 마모돼서 손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엔니큐빅 칭찬합니다 또 조절이 가능한 강한 UV 광원과 고른 분포도에 있어서 포톤모노엑스 칭찬합니다 출력시 Z축 상승 하강 속도를 1분의 1 구간은 천천히 그 2분의 1 이상은 또 빨리 또 내려갈 때 1분의 1은 빨리 LCD에 닫기 전엔 또 천천히 이렇게 2단계 속도 제어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포톤모노엑스를 제외한 어떤 프린터도 아직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레이어가 많은 높이가 높은 출력물을 출력할 때 월등히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기기 전면을 기준으로 USB 포트, 파워, 전원 케이블이 우측에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주 편리합니다 애니큐빅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아크릴 케이스는 개방감이 좋아서 경첩이 달린 도어형 챔버보다 생각보다 편리합니다 모노엑스의 장점 중에는 단단한 Z축을 빼놓고 얘기할 순 없는데요 이송 레일이 2개의 LM 그러니까 2개의 리니어 가이드하고 LM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고 웬만한 힘으로 잡고 흔들어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만큼 Z축이 아주 단단합니다 어떻게 70만원대에 이런 장비를 만들어내는지 참 아이러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밖에도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슬라이싱 파일을 무선으로 공유하고 핸드폰 어플로도 출력 및 관리가 가능한 기능이 있지만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리뷰에선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니큐빅 포톤 모노엑스를 살펴보았습니다 8.9인치 모노크롬 LCD를 탑재한 프린터인 만큼 출력 속도 및 빌드 사이즈가 월등이 좋은데 관세 부가세를 제외하고 70만원대라니 정말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QC에 신경을 더 쓰셔서 소비자가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상황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형쟁이 두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